6.25는 남침이다, 북침이다? 남침이요. 네! 똥팔육, 586,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30대 초반이요. 어우, 이야, 좋아요. 586, 굉장히 싫어요. 빨리 애가 없어요. 똥팔육 세대는, 어, 뭐다? 골패미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아, 진짜 갈라치게 해야지. 개못한다. 출산지로 보시죠. 세월호는 뭐다? 교통사고죠. 민식법 뭐다? 민식법은 감성때법이죠. 천안폭침은 누구의 소행? 북한이죠. 북한이죠. 그럼 북한에 누구? 북한 그때 누구였어요? 김영철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반이랄래요? 반중할래요? 전 반중이요. 그쵸? 우리 동맹국가 아닌 것은? 북한. 그리고... 네, 땡큐. 그 다음에, 군편안평 제도안은 여성군을 폐지해야 한다? 여성군 폐지해야죠. 김정은 개새끼 맞죠? 아, 개실새끼죠. 박정희, 김대중 중에 누가 더 잘했어요? 박정희 어디신 줄 알았죠? 이명박의 업적. 이명박의 업적. 4대강. 네, 4대강. 그리고 성계천 보고왕. 성계천, 네. 그리고... 시장때지만 교통환승. 아, 좀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5만원 현금 준다. 바로 줘요, 현금. 바로 줘요, 5만원. 문재인이 잘한 거. 이번에 정권교체. 플러스... 페미에 오히려 반대 세력을 만들어 줄 수. 아니, 없다. 잘한 거 없다. 네, 없다가 아예 5만원은 날라갔네. 그렇지만 나는 또 사은품. 3만 5천데 사은품을 드릴게요. 3만 5천데. 진짜, 진짜야. 나는 거짓말 안해요. 아유, 내빈은 거짓말 안해요. 네, 가져가세요. 오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대엽한테 문자가 왔네. 신전대엽한테. 아, 알 수 있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